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선생님하고 오늘 코어 특강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써있죠 오직 박선생만의 강좌 이게 이제 들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주제들 모아놓은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선생님 누군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입니다 2실 짓고 6년 전 사진 지금 프로필 사진 새로 찍어가지고 좀 교체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서도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도 뭐 계속 컨텐츠를 많이 내놓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실력 많이 드실 겁니다 가보자고 일단 여기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연간 커리큘럼인데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갖다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백야 개념 기출 뭐 특강들 다 찍었고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데일리 퀘스트 챌린지는 사실은 코어 특강 다음에 푸는 게 좋긴 한데 이제 코어 특강하고 순서가 조금 이게 미리 좀 내놓으려고 선생님이 순서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뭐 미리 실력 있는 친구들은 이거 좀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이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이거는 이제 고난도 주제들을 갖다가 내용부터 문제풀이까지 쭉 단계별로 다루는 강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위치에 와 있다 곧 이제 미드데이 모의고사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끝을 향해 쭉 가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코어 특강이 도대체 이제 뭐냐 강의 범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구와 원 고난도 여섯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주제가 여섯 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지자기, 절대연령, 별, 외계행성 탐사, 우주론, 기후변화 요인 이렇게 여섯 개의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 개의 주제를 여러분들 꼼꼼하게 다뤄서 절대 안 틀리게 만들어주는 강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왜냐면 사고의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해 어 여러분들 이 강좌의 그 특징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강좌를 다룰 때 이 여섯 개의 주제를 잡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정답률이 항상 낮은 여섯 개의 주제를 갖다가 잡은 겁니다 그리고 요게 조금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강좌를 만든 거다 알겠지? 자 그럼 보시죠 보세요 이거 봐봐 수강 대상은 고3 뭐 N수색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전범위 1회도 이상은 한 번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적어도 선생님이 다루는 여섯 개의 주제를 한 번이라도 개념을 들어봤어야 됩니다 알겠죠? 안 그런 친구들은 상당히 까다로울 겁니다 그건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내용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완전 생노배다 본인이 그러면 쉽지는 않습니다 이 강좌가 물론 이해력이 좋은 학생들은 자신 있으면 덤비셔도 되는데 그게 웬만하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왜냐하면 내가 단연간 이 강좌를 갖다 구성해 본 결과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힘들어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 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 강의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튜디오 강의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개강은 5월 2일 목요일 그리고 교재 입고는 5월 1일 목요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강과 함께 교재가 입고 되니까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특징 볼게요 이거는 지구과학원의 고난도 주제만 선별하여 논리적 해결 스킬 전수한다 이게 고난도 주제라고 일명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는 지구 강의를 하는 사람이잖아 여러분들은 학생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떤 문제를 갖다 던져놔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선생님의 궁극적 목표일 거 아니야 그리고 수능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내가 지금 어떻게 알아? 그치? 모르죠 당연히 누구도 몰라 근데 내가 낯선 문제를 딱 접근을 했을 때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내가 뭘 알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두렵지 않거든 그래서 선생님 목표가 일단은 주제를 조금 어려운 걸 선별을 했어 그래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걸 끌고 나가느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걸 갖다 알려드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초 문화보다 가장 복잡한 구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갑니다 이 강좌 자체가 되게 쉬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려운 것까지 쭉 끌고 올라갈 건데 뭐 좀 실력이 있는 학생들은 쉬운 거라고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쉬운 거 무시하시면 여러분들 큰 어려운 문제도 못 풉니다 내가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지내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되게 사람이 큰 일을 해내려면 작은 일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려운 개념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부터 복잡한 구조까지 전부 다 차근차근 빌드업을 하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책이 그래서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난도가 확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빌드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앞에 단계를 정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아마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앞에 부분이 근데 지루해 하는 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그렇게 지루한 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공부는 반복이거든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그 반복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평상시에 그 반복한 것들이 실전에 가서 드러나게 되거든 나는 그걸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꾸준함과 반복을 생명으로 해서 강의를 끌고 나갈 겁니다 알겠지? 그게 되게 중요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기출의 흐름과 핵심 개념을 연결하는 양적 질적으로 최단시간 최대 학습 효과 이 최단시간이란 단어는 이제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 단어를 쓴 건 뭐냐면 아마 내 생각에는 이 정도 여러분들 실력을 키우는 데는 이 정도 시간이면 최단시간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효과를 갖다가 많이 볼 수 있게 선생님이 짜임새껴 구성을 해놨으니까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덤비시면 됩니다 알겠지? 열심히 할 거야 중요한 건 꾸준함, 반복, 열심히 하는 거 세 가지야 이게 모든 세상의 원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알겠죠? 우린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그 다음에 FAQ, FAQ 문항들 중 기출 자작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자작 비율, 기출 비율인데 기출은 기초 개념 할 땐 기출을 좀 다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자작 비율까지 하면 한 6대 4나 정도 될 거야 6대 4, 7대 3 정도 그래서 기출을 쪼갰어 근데 사실은 그걸 자작이라고 말하기에는 기출 변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들어가 있고 자작 문항도 좀 많이 넣어놨고 그랬으니까 같이 푸시면 되겠고 총 몇 문항 수록되어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문항 자체가 이제 OX까지 따지면 사실은 몇백 개 정도 되고요 근데 OX를 빼고 그냥 나머지 문항들로 따지면 한 챕터별로 문항 수가 좀 많이 다르긴 해 그래서 그냥 자작 문항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보통 한 100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많은 문항들은 아닌데 앞에 그 짜잔짜잔 문항들이 몇백 개 정도 돼요 그건 나랑 수업 시간에 쭉 같이 풀 거야 알겠지? 그리고 작년 코어 특강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개정되었나요? 한 30% 정도 개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이거는 참고해서 보세요 그래서 작년 교재를 써도 되냐는 친구들인데 기본 초반 스태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가는데 한 1, 2, 3단계 정도까지는 내용이 거의 겹칩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 작년 책 갖고 있는데 그걸로 들어도 되나? 그런데 앞 단계는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뒷 단계에 문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아직 100애로 개념 학습 중인데 수특을 다 못 봤는데 병행해도 될까? 이렇게 보는데 사실 병행하는 걸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단원들 있잖아 그거는 다 듣고 오셔야 됩니다 6개 주제를 듣지 않고 오면 이거 문제가 생겨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듣는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개념을 듣고 문항까지 다 풀었느냐 기출문항까지 그게 돼야 여러분들 되고 기출문항이 수월하게 풀리시면 수특을 다 못 봤어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그런데 보고 오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알겠지? 우리가 반복기 생명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력을 좀 뭐라고 그럴까? 기본기를 탄탄하게 좀 실어주기 위해서 만든 강자니까 반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문항이 여러분들 책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책 초반에 내용 설명이 좀 들어가 그런데 아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초반 내용 설명하고 그리고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문제를 좀 풀어오시고서는 문제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실 때 알겠죠? 그거 생각하시고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말일 수도 있는데 기본기가 필살기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실력이 붙은 학생들은 너무 동의를 많이 하거든 기본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본기가 필살기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내 인생의 모토가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열심히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물론 나의 역량이 여러분들의 그릇을 못 담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얘가 같이 열심히 합시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릴게요 알겠지? 그래서 함께 합시다 알겠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다는 여러분들 그 생각을 가지고서는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 이제 선생님은 약간 긍정의 화신인데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얘들아 막 우주의 비밀을 찾아내고 세상의 진리를 찾아내고 이런 게 아니야 우리가 하는 거는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의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내가 했던 공부들이 있을 거고 앞으로 해야 될 공부들이 있을 거야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어떤 어려움이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버텨내는 힘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버텨내시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 같이 가시면서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완강을 목표로 한번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나도 열심히 한번 찍어볼게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선생님은 수업 강의 촬영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끝 америк Onlyisten cutting